오늘은 이제 롤 홈페이지 관련해서 해볼거에요. 롤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걸 사용하거든요. 파일폭스를 사용하는데 파일폭스 에서는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서 어떤게 에러가 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폭스 버전은 최신 버전이구요. 여기 최신 버전 나왔죠. 최신 버전이고 부가 기능 보면 플러그인도 이제 플래시 같은 것도 이제 최신 버전으로 설치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어떤게 안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으로 들어와서 자유토론에서 글씨를 쓰면 아 이거부터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딴 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유토론에서 이제 url 를 넣으면 공유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넣으면 이렇게 올바른 주소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채널을 보면 지금 게임 채널로 등록을 해놨어요. 게임 채널로 그러니까 채널이 아니라 게임 그 카테고리를 등록을 해놨는데 url 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안되는거죠. 어 이게 기본적인 첫번째 안되는거고 자유게시판에서 이제 또 다른걸 보여드리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음 어 여기 이제 글씨를 제가 썼어요. 글씨를 썼으면 이렇게 글씨를 썼으면 여기서 수정해서 점 점 점 힘내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객센터 문의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뭐 건의사항 버그 제보 이런식으로 해서 글씨를 홍길동 테스트 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쉬고 유튜브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이렇게 글씨를 썼으면 이렇게 글씨를 썼으면 이렇게 해서 찾기에서 이제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 그러니까 zip 잖아요. zip 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 파일이라고 나와요. zip 인데 안 되죠. 그러면 jip 이게 보시면 jpg 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걸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해도 안 되고 다음 그림으로 해도 안 되고 다음 그림으로 해도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이제 안 되는 게 총 이렇게 세 가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의사항에서 jpg 가 들어가지 않는 버그랑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에서 글씨가 수정이 안 되고 오류가 떠 버리는 버그 그 다음에 url 에서 url 에서 이게 이 링크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라갈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게임으로 변하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크롬도 있는데 크롬으로는 매우 잘 돼요. 크롬으로 해 볼게요. 제가 크롬을 안 써요. 아쉽게 크롬을 쓰면 괜찮은데 크롬을 안 쓰거든요. 크롬으로 해 보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네. 오류 발생했습니다. 이게 잘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올라가지 않네요. 그래서 오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글씨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말씀드리는 거고 어 음 크롬 정보 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상관이 없죠. 업데이트라도 상관없는 건데 아무튼 이런 버전 지금 최신 버전이에요. 뭐 이거는 간단한 오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 버그 아닌데 어 총 세 가지 첫 번째 자유기시판에 유튜브 그 다음에 덕글 수정 그 다음에 고객센터에서 제이피지가 안 올라가는 버그 뭐 이런 거죠. 대충 그렇게 됐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제 작성해 봤네요. 끝 자유기시판 고객센터